위만이라는 임무를 한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실을 입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그러면 위만이 준항을 치잖아요. 그 다음 해 준항을 치고 준항은 쫓겨나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보통 우리가 위만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번조선 지역을 위만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그 위만 정권과 북부여는 계속 다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부여가 인정했었던 그 기비와 기준 그 이후의 기준을 갖다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이 위시 정권 위만 정권과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2세 당군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북부여의 2세 당군 모수리 당군이 들어섰는데 그 2년에 임금께서 상장 연타발을 보내서 평양의 성책을 세워 이 도적 위만을 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위만도 실증이 나고 괴롭게 여겨서 다시는 침노하고 어지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평양이죠. 평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평양은 어디 평양일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평양일까요? 네. 여기서 평양은 지금 요하 유역의 요양이라든가 해성 그쪽의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따라서 위만이 정유한 본조선도 요하 서쪽에서 북경 사이 그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세 당군인 고해사 당군이 들어섰는데요. 고해사 당군 때에 제위 42년, 그러니까 BC 128년에는 임금께서 친히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남녀성에서 도적 위만을 격퇴하고 관리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부의 4대 당군인 고우루 또는 일명 해우루 당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우루 당군 제위 원년이 이제 BC 120년인데요. 이때 임금께서 장수를 보내서 이 위만의 이제 손자죠. 우거. 우거가 다스리던데 이 우거를 토벌하게 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때 고진을 발탁하여 서압록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 고진이 점차 병력을 증강시키고 성책을 많이 설치해서 우거의 침입에 대비하여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진의 벼슬을 높여서 고구려 후우를 삼으셨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세 당군 고우루 당군께서 발탁을 하신 장군이 바로 고진이라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진이라는 분은 바로 해모수의 둘째 아드님 차남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고주몽의 증조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우거의 침입에 대비하여 공을 세웠고 고구려 후에 삼으셨는데 제위 3년에 또다시 이제 우거의 도적대가 다시 한번 대거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재정비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군사가 대패를 하고 해성 2부 50리 땅이 전부 약탈당하고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임금께서는 장수를 보내서 해성을 공격하고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하였다가 제위 6년에는 결국에는 임금께서 친히 출정을 하시게 됩니다. 정의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해성을 격파를 하셨고 계속 추격을 해서 살수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이제 구려하의 동쪽이 모두 항복하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해모수 당군께서 이제 붕어하실 때 위만을 준왕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결국 준왕은 위만 도적 그러니까 도적 위만에게 왕권을 이제 빼앗기신 거거든요. 왕권을 빼앗기시고는 2세 그리고 3세 당군까지 위만에게 시달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세 당군에 이르러서는 손자인 우거에게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받고 이미 우거 당시에는 독립된 정권인 거죠. 독립된 나라고 제후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력은 세력대로 이제 커져서 제대로 함락도 안 되고 계속해서 진입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손실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역사였습니다. 이 당시 왜 위만이 이렇게 강했느냐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반발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반발이 의외로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왜 그러냐면 이제 한나라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위만이. 중국 기록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 번신이 돼가지고 외부로 도는 침략을 막아주고 신화의 역할을 다 하겠다 하고 한나라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한나라는 그러면은 대가로 무기와 많은 물자를 대줘요.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죠. 한나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와 재물을 가지고 주변에 독립하려고 하는 작은 자치권을 가진 부족들을 완전히 통합한 거죠. 저기 뭐야 위만도. 그렇게 세력을 키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북부여까지 침범해 들어간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기록이 방금 이제 우리 제인님 얘기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위만때는 한나라 정권과 긴밀한 관계였는데 좀 우거 때에 들어서서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만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한나라하고 이제 관계 우거 관계를 맺었는데 아마 위만의 손자 우거가 바로 왕이 된 건지 아니면 위만의 아들이 그 중간에 끼었는데 위만의 아들도 빨리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또 저기 우거가 왕이 된 건지 그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기록에는. 어쨌든 우거가 왕이 될 때까지 완전하게 기반을 닦은 거죠. 위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거는 그 자신감으로다가 한나라에도 복수고를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동북 지역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저기 완전한 독불장군이었네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휘어잡겠다 하는 아마 야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여를 침공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 우거가 계속해서 북부여를 막 침입하고 못살게 굴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존재였지만 위시 정권이 망하게 되는 데는 이제 한무제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한무제가 거의 한 5만 7천 병력이었죠. 그러니까 수륙 병진으로 해서 우거 정권을 공격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뭐 1년이 넘도록 한무제가 우거 정권을 멸하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간책으로 위만 정권 내부의 지도층을 분열시키면서 결국에는 위시 정권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 이 한무제가 결국에는 이 위시 정권을 멸망시키고 나서 더 더 이제 진출을 한 거죠. 바로 북부여 땅으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무제가 북부여까지 이제 공략을 했던 건데 의병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 계신데요.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북부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이제 한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환당고기는 보통 이제 한나라 유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한나라 유철이 평나라를 침범하여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마칸이 등장합니다. 고두마칸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의 도적을 격파했다. 이때 유민이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쟁을 지원하니 군사를 군세를 크게 떨쳤다. 이게 이제 북부여의 기록인데요. 이 위만 정권을 무너뜨린 한무제 한나라 유철이 요동을 넘어서 북부여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세 고우루 당군은 이제 심성이 유학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도중에 병사하고 맙니다. 이것을 이제 지켜보던 고두마칸이 의병을 일으켜서 바로 이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졸본에서 옛날 이름은 홀본이라고 하는데 홀본에서 나라를 열어서 졸본부여라고 하고 스스로 동명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한 북부여가 자칫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걸 구국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 동명왕이 북부여의 5세 고두막 당군으로 이제 즉위하게 된 것인데 이때가 이제 bc 86년 이때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군의 위를 그대로 이어 이제 4세 고우루 당군께서는 이 한무제의 침략을 막아내지는 못하셨던 거죠. 실질적으로 좀 심성이 유학하시고 병약하신 부분이 있으셨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너무나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무제가 침공을 했고 그리고 한무제는 어떻게 보면 대패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사마천은 전혀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무제가 대패한 역사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인 고두막한조차도 그냥 역사 속에서 숨겨진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북부여기에서 고두막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인물 어떤 그런 어떤 영웅인데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뭐 한무제에 대적한 북부여가 북부여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북부의 그 구국의 영웅인 고두막한도 사라져서 완전히 우리가 역사를 얼기설기 잘못 알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부여기에서 이 한나라 한무제에 맞서 싸웠던 구국의 영웅으로서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을 실제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부여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드는 거죠. 네. 아까 전에도 박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졸본이라는 곳에서 졸본 부여를 여시고 스스로를 동명왕이라고 칭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무제의 침략에 대항을 해서 굉장히 이분이 호방하시고 그리고 용병을 잘하셨대요. 영웅적인 인물이셨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 북부여라는 나라를 이제 구하시고는 4세 고우루 당군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물러서라. 내가 천재지자다. 하늘의 아들이니 내가 대권을 잡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우루 당군께서는 그 말만 들어도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시고 결국에는 이제 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우루 당군께서 돌아가시고 그 아우인 헤브루가 왕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헤브루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부여의 시조죠. 동부여의 이제 초대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헤브루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두막한께서 군대를 보냈대요. 군대를 보내서 이제 내려와라. 내가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못 이기고 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서번이라는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가서번 부여라고도 하고 또 동부여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동부여가 북부여에서 이제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구국의 영웅이 당군으로도 이제 추앙을 받게 돼서 북부여의 5대 당군으로 이제 즉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두막한께서 졸본부여를 여신 게 BC 108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도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연도인데 이 연도에 뭐냐면은 바로 그 그때가 바로 한무제를 이렇게 물리친 그런 해가 되겠죠. 졸본 부여를 열었는데 그 뒤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BC 87년 그때쯤이 되어서야 이 졸본 부여의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천재의 아들이고 내가 도읍을 하고자 하니 여기에 있는 임금은 떠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뭐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 때부터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이에 뭐 뭐 미리 와서 이렇게 뭐 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이라고 할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이후에 이제 북부여의 어떤 다시 5대 당군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부여가 갈려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력으로 무조건 뺏으면은 나라에서 다른 이제 그 이 세력 작은 세력 가진 곳에서 승복을 안 하고 나중에는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정권을 평화롭게 이행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선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중국 역사에 가지고. 요가 순에게 선양하고 순이 우에게 선양하고 말로는 이제 아름답게 들리지만은 그 내막을 딱 들여다보면은 역시 힘의 논리가 있었다. 이제 그것이 발견되는데 어쨌든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 명분을 활용해서 해부로는 동쪽으로 가서 동쪽 땅으로 이주해가서 그 자치 국을 만들고 동명왕 거두막하는 북부여를 접수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선양이 필요했던 이유가 혈통적으로도 보면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북부여의 건국자가 해모수였고 4세의 당군까지는 전부 해모수의 혈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고두막이라는 새로운 혈통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모수의 혈통이 끊긴 거예요. 당군의 자리를 이어받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이 고두막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게 뭐냐면 당군 조선의 마지막 당군인 47세 고열과 당군. 고열과 당군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조선의 마지막 당군의 그 혈통이 다시금 북부여를 이어서 후기 북부여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혈통이 당시에 중요했을까요? 그냥 진나라가 망하고 진광 누구죠? 진승오광. 아 진승오광. 바뀌었군요. 진승오광이 천민이잖아요. 천민이다 보니까 같이 들고 일어난 세력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무식한 종놈이 왕노릇을 살려고 된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당시 세상은 뭐냐 하면 그 혈통, 왕의 혈통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몽골 역사에서 보면 황금 시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가계를 황금 시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고조선, 당군 조선에 있어 가지고도 황금 시족이 존재하는 거죠. 당군의 자손들이 황금 시족에 속할 거고 그래서 고두막 칸도 역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있었던 거고 아마 해모수도 그럴 거고 모두 이제 그런 것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로부터 왕후 장상회 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보면 물론 졸부들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 명문 있는 가문의 집안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뭘 많이 나오잖아요. 지방 단체장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지니까 사람들이 또 찍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없이 다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고열과 당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천재의 아들을 내세웠잖아요. 이게 명분이겠죠. 물론 그게 이제 천재의 아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천자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두막 칸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천재의 아들이니 내가 여기에 도읍을 해야 되겠으니 너는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천재의 아들을 주장을 하니까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군사적인 시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명분은 그래도 이제 천재지자. 그러니까 명분은 아무래도 세상에 얘기할 때는 가장 큰 명분은 내 천자다. 그것처럼 가장 큰 명분은 없죠. 내가 뭐 사냥꾼의 아들이다. 그럼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용이 사람을 낳아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도 믿는 시절인데 당연히 끝내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선양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뭐 한 분은 병사를 하셨고 한 분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는 걸 보면은 좀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고듬하게 후손이 오래 못 갔어요. 바로 다음 당군이죠. 6세 당군까지 고무서 당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후기 북부여 하면은 재위기간이 28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통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 북부여 그러니까 해모수로부터 4세 고우루 당군까지가 한 153년간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5세 고두막에서 6세 고무서까지가 후기 북부여로 28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대 당군으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다시 해모수의 그 혈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주몽이라는 인물입니다. 해모수의 고손자죠. 해모수의 차남이 바로 고진이고요. 그 4세 고우루 당군 때 이제 고진을 발탁해서 우거를 이제 토벌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고진. 그 고진이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시고 그리고 고진의 또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주몽의 아버지가 바로 고모수라고도 하고 불리지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유하. 하백의 딸인 유하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 결혼이 아니죠. 네. 김미랑 관계를 가져서 네. 고주몽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주몽이 바로 해모수의 혈통으로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 후기 북부여 6세 고무서 당군의 이제 사위가 되거든요. 고무서 당군에게는 마침내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주몽이 이 북부여의 당군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주몽이 고구려를 새롭게 건국한 것이 아니라 북부여를 이었고 결국에는 국호를 고구려로 계칭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왜 해시에서 고씨를 바꿨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들 질문을 하시죠. 해가 해는 뭐예요? 해는 태양. 네. 태양이죠. 태양은 높이 있죠. 그러면은 한자로 표현할 때 가장 쉬운 게 높이 있는 태양. 그래서 높을 꼬자. 누구보다도 높이 있는 왕이 누구보다도 높이 있는 존재니까 높을 꼬자 써서 성실을 삼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해답인데 언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시에서 해모수, 모수리, 그리고 3대 고해사, 그리고 4대는 고씨와 해시를 같이 썼던 고우르 단군 또는 해우르 단군이라고 하고 이 주몽이 들어서면서는 해주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시보다는 고씨를 택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같은 의미, 어떤 태양족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광명족. 제 생각에는 당시에는 해시, 고씨가 서로 이제 친이척 관계에 어느 정도 있지 않았었을까. 아마 당시에는 성씨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부는 이제 그 사성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고주몽이 고구려라고 이제 국호를 바꾼 것도 사실은 해모수와 연관이 있죠. 아까 해모수가 사실은 고리국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 지명을 이제 고구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가를 취해서 국호를 또 고구려라고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북부에서 고구려가 나왔다. 이 고구려의 역사는 북부여를 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국의 역사가 모두 북부여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구려뿐만이 아니죠. 일단은 고구려가 어떻게 북부여를 계승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뒤로 가서. 먼저 고구려 사람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내세운 것이 언제냐면 바로 광개토태양비잖아요. 이 광개토태양비문을 보면 바로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뭐 한 수백 년 뒤에 있는 삼국사기에서 고구려를 밝힌 것은 사실 고구려가 스스로를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개토태양비문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광개토태양비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17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세손. 이 광개토태양비태왕 같은 경우에는 주몽으로부터는 13세손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광개토혈제는 고주몽의 13세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세손인데 왜 광개토태양비문에는 17세손이라고 나오느냐. 그 광개토태양비문의 문구를 보면 환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 평안호태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17세손이라고 나오는데 4세손의 차이가 나요. 이 4세손의 차이는 뭐냐면 주몽부터 주몽의 윗대의 4세손이라는 건데 4세를 올라가면 바로 해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양비문에 나오는 17세손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식민사기 작동을 해요. 삼국사기 기록 초기 불신 논도 이제 하나의 이것이 작용을 같이 해줘요. 왜냐하면 13세손인데 17세손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4대가 빠졌더라죠. 그럼 뭔가 조작이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조작이 됐다고 하나요. 연대가 조작이 됐다. 연대가. 비문에. 광개토태양 비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삼국사기. 아 삼국사기 초기 기록 왕들의 제위 연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또 삼국사기 문제 괴롭 위해서 왕이 됐다.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왕을 뭐 추가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위 기간을 늘렸다든가 뭐 이제 별소를 다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거에 또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었군요. 이것도 하나의 작용을 하게끔 주장하게 하는 전거로 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강단사학에서의 전제는 광개토태양 비문에 나오는 17세 소원을 맞다고 인정은 하는 건가요? 인정을 떠나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냥 유야무야 그냥 광개토태양 비문의 17세 손도 알 수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학제 조작했던 것처럼 중간에 뭔가 조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각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제 17세 소원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든 광개토태양 비문은 뭔가를 얘기했을 거라. 이걸 조작한 건 아니고 그럼 17세 소원을 맞추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땡겨가지고 누구부터다. 여기도 보면 조인성 이두학 같은 경우에는 시조왕으로부터 17세 소원인 광개토태양까지 이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뒤에 이제 노태돈 교수라든지 이런 분은 17세 소원은 왕의 수로 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주류왕부터다. 주류왕부터의 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류왕은 4대 왕인가 그렇잖아요. 뒤에 주몽이 쭉 해서 주류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잘못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답을 못 찾는 거 아닌가요? 네. 답을 못 찾으니까 중간에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답을 못 찾는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광개토태양 비문 안에 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일본 식민사학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머리를 더 굴려야 되겠네요. 그걸 벗어나야지 보이는데 일본의 식민사학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뭐 크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뭐 고주몽으로부터 잡으면 광개토태양께서 13세가 되시지만 4대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를 태조로 삼았기 때문에 17세 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힌트는 바로 광개토태양비문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자 북부여죠. 북부여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우신 그 고주몽이라는 분도 사실은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런 뜻인데. 고구려가 북부여에서 나왔다. 북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다라는 것이니까 해모수를 태조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네요. 사실은 이 출자 북부여를요. 보통 학계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냥 북부여에 있다가 거주를 하다가 이렇게 주몽이 내려왔다라는 쪽으로 또 인식을 하거든요.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 어떤 근원적인 어떤 출처를 표시할 때 이렇게 출자라는 말을 사실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이동하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뿌리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두르 비문도 보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출자 북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원래 근원이 어디냐. 어디를 뿌리로 두고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자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공간의 어떤 이동 이동 출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문제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동부여를 또 여기서 거론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자 북부여를 갖다가 북부에서 주몽이 왔다라면 분명히 기록에는 주몽이 동부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부에서 나아가지고 탈출해 왔는데 그 동부여가 북부여냐 이거예요. 맞아요. 북부여를 동부여하고 또 동의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그 봉기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봉기임에도 다른 기술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몽이 북부여에서 도망았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았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한 사서임에도 봉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견해를 많이 삽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최대한 살렸을 텐데 그렇다면은 진짜 주몽이 북부여에서 도망을 왔냐 동부여에서 도망을 왔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단순히 그렇게 출자 북부여를 주몽이 어디서 도망왔는지 사실 후손이라면은 뭐 시조가 뭐 어디서 도망왔는지를 굳이 비문에 그 함축적인 그 공간 안에서 비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나라의 어떤 출처 그리고 우리의 뿌리 그런 것들을 이제 비문에 적지 주몽께서 피난을 가셨는데 어디서 도망왔는지 그것을 이제 굳이 이렇게 출자 북부여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 당시 삼국시대라든가 중국 역사를 봐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수들이 먼저 나와도 겨루잖아요. 그러면은 장수들이 자기 이 가문 내력을 갖다 딱 읊고 나는 어디 어디에서 나온 누구 어디에 누구다. 신상을 갖다 밝혀요. 밝히고 다음 싸우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문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면 이제 뭐 가문이 신어차 나는 어느 땅에서나 사는 누구다. 그럼요. 아니면 나는 조상이 누구인 누구의 후손 누구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를 신원을 갖다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투에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숨이 나오죠. 깜깜하네요. 광탄사계구. 자 그 광개토 태양 비문의 17세손 그리고 삼국사계의 13세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분이 또 신채호 선생이 계신데요. 신채호 선생도 이게 굉장히 의문인 거예요. 아 삼국사계가 줄였다. 역사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심의 근거가 뭐냐면은 900년이라는 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뭐 고구려가 900년 고구려가 망할 때는 900년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뭐 그 당나라에서 막 얘기하는 그 기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900년이라는 900년설이 나와요. 아 고구려가 900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삼국사계의 13세손 광개토 태양 비문의 17세손을 보니까 4세손 한 200년을 줄인 거다. 이렇게 이제 신채호 선생은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에 뿌린 북부여사 200년이 누락이 되어버리니까 고구려가 줄어든 걸로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늘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대무신왕 고구려의 3대왕인 대무신왕이 한무제하고 이렇게 싸운 것으로 조선상고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리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그때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부여 역사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구려 900년이라는 걸 충족시키고 광개토 태양 비문의 17세손을 충족시키려면은 그걸 다 맞춰보면은 아 결국 고구려가 900년이고 그러면은 고구려의 1대 2대 3대 해서 그때 싸웠겠구나. 한무제하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의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뭐죠 사료를 볼 수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초 선생이 남긴 책들을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한 견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현재 주류사회에서는 그거를 전혀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뭐 누구의 옛날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학문의 원장이라고 지냈던 인간이 신체오를 뭐 또라이 정신병자로 그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아주 망신 모욕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준비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세 글자로 말하면 또라이 네 글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사학을 아주 평소에도 이렇게 폄하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식민관학자들을 또 아주 높여요. 아주 철저하게 뭐 이렇게 연구를 했다 뭐 있다는 식으로 이제 옹호 발언을 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나라 이 사학계의 많은 그런 인물들이 조선충독부 산하 조선사 편세회 교수들인가 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막막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단체 신채호 선생의 그 조선상고사를 보시면 굉장히 열린 시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까 박신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900년 고구려 900년이라는 비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나라 시절이죠. 가온충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당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고구려에 관한 이제 비밀스러운 기록 그러니까 비기에 이르기를 900년이 못되어 마땅히 80세의 대장이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씨가 나라를 세운 지 지금 900년이고 이적의 나이가 80이며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미 900년이 되었고 그 당시에 당나라 장수 이적의 나이가 80세니까 그 고구려 비기가 지금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은 고구려의 기간은 700년이죠. 약 700년이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200년은 도대체 무슨 기간이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제 북부역. 강계토 태양도 사실은 자신의 태조를 해못으로부터 잡았으니까 고구려의 그런 기간도 사실은 북부역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북부역으로부터 이제 고구려까지 그 기간을 봤을 때 바로 이제 900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기존에 이제 학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를 헌당고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 주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실마리들을. 그렇다면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위서. 그리고 이유립 선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아니 그 이유립 선생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면 강단사학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유립 선생이 가난해가지고 책도 제대로 못 구해봤어요. 그 조선왕조실록조차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간신히 이제 뭐야 구경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존의 사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유립 선생보다 더 아주 뛰어나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밝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해놓은 게 거의 없거든요. 주류사학자들 해놓은 게. 그렇죠.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당나라 가원충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찝으면 고구려 멸망의 해가 668년이잖아요. 668년이고 거기에 거꾸로 이렇게 900년을 만들어 보면 BC 231년 뭐 이쯤 나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 북부여의 해모수가 오가의 공화정을 철폐하고 그때 단군으로 추대된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00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900년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또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의 어떤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죠. 이 북부여 역사만 하더라도 1세 해모수 당군에서부터 누가 제위를 했었고 그때그때 이제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소상히 북부여 기계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서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참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백제와 신라도 모두 북부여에서 나왔고 태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라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의 어머니 파소 이분이 바로 5세 고두막 당군의 따님이 되십니다. 음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황실의 딸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고두막 간에 그 딸이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냥 황실의 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연대나 이런 걸 추정을 해봤을 때 아마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소가 눈수 지역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눈수에서 도망쳐서 동옥저에 이르러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남하하여 지난해 나흘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눈수는 북부여 중심지에서도 한참 북쪽이에요. 네네. 뭐 많이 도망쳐 나온 거 아닐까요? 북부에서. 아니. 그거보다는. 이미.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임신한 것을 들켜가지고 이게 압이 없이 애를 뱉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이게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이제 아마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간 거죠. 만약에 이제 이 고두막한의 딸이었으면은 아 눈수에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뭐 뭐 역사의 그 짧은 기록으로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부여 제실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여 제실. 제라고 하는 건 황제할 때 그 제잖아요. 그 집안의 딸이라는 얘기죠. 집안이 이제 부여 황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여 황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삼국 유사에는 중국 황실이란 말이에요. 중국인가요? 중국 황실로 돼 있죠. 네. 중국 황실의 딸이에요. 딸인가 황년가.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부여 황실에서 중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신라가 완전히 그쪽의 어떤 자손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기록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용할 수 있는 참 심각한 기록이죠. 지금도 어딘가에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이제 이것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백제사까지 거의 이제 자아국의 역사 영역 건너로 지금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결과의 책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타소께서 이제 내려오신 곳이 현재로는 이제 경주잖아요. 경주의 그 선도산에 가보면 선도산 성모로 이렇게 추존을 받으면서 사당도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유적들의 흔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몇 년 전에 경주 가서 선도산 신사? 아, 사당. 사당. 네. 사당도 가서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이제 얘기 나눠보고 했는데.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있던 자리에도 가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관리하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신라를 개청한 어머니인데. 신라의 어머니인데. 관리하고 있는 분이 박씨 후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라가 후대에는 김씨들이 왕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석씨가 또 왕도 하기도 하고 뭐 박씨가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백플리 혈통주의로 나가지 않아요. 왕 계승권이. 딸에게도 계승권이 들어가요. 신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박석김이 차례러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선도, 성모, 사당도 박씨 뿐만 아니라 석씨, 김씨들도 당연히 신당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모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 역사성을 갖다 이제 좀 얘기도 나누는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수긍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모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신라라는 나라. 그렇죠. 그 후손들이 모두 이제 모셔야 되는 큰 어머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석씨, 김씨들도 간접적으로 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 집안이 다 같이 모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정리를 하면 상궁교사에서는 중국 황실의 딸이 중국을 떠나서 경주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분이 사소부인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환당국에는 부여 황실의 딸이 부여의 지역을 떠나서 이제 경주로 내려오는데 그게 파소부인이다. 그래서 한자가 틀리죠. 파소부인, 사소부인.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출처라고 할까요? 그게 중국 황실이냐 부여 황실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 황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처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환당국이다. 이 환당국이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신라가 중국의 어떤 어머니에게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박혜껏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소부인이 숨기고 도망쳐서 경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의 뿌리도 사실은 북부여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쟤도 그렇죠? 박신님 조사해왔죠? 조사 안 해왔는데요? 네. 백제. 제가 이어가보죠. 소선호 아닌가요? 네. 소선호 맞습니다. 네. 북부여의 6세 고무사 당군의 따님이시죠. 소선호. 이분이 바로 이제 고주몽과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비료온조를 낳게 됩니다. 이 비료온조가 백제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선호를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소선호가 우태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비료와 혼자를 낳았고 과부였는데 아버지가 연타발이라는 거상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풍족한 집안이었는데 고주몽이라는 그 비범한 인물을 이제 알아보고 결혼을 했고 결국 그 구도에서는 비료온조는 고주몽의 혈통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고주몽도 세력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소선호의 그런 뒷배경,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세력을 규합해서 고구려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 또한 이제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선호라는 분이 사실은 황실의 딸이죠. 이분은 진짜 6세 고무사 단군의 따님이셨고 북부여의 정통을 어떻게 보면 소선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이게 주석식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나와요. 이 환당국에 대한 거 거의 흡사하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둘째 딸으로 나와요. 네. 그 고구려봉기 쪽에서는 약간의 주석처럼 이제 다루던데 또 백제봉기에서는 이게 본문 내용으로 다루더라고요. 환당국에 일치하는 내용을. 왜냐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백제를 건국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고구려 백제의 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소선호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일설은 솔직히 백제봉기에서는 주석처럼 일설에 이르기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부각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소선호가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 백제의 그 어머니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릇이 큰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소선호는 고두막한의 혈통이고 그리고 북부여의 기존의 세력이었어요. 기득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모수의 혈통이 동부여에서 도망을 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부인이 있었죠. 동부여 땅에. 예시 부인과 사이에 이제 유리를 낳았고 결국에는 또 고구려를 이제 유리가 있잖아요. 대를 잇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이 있었다면 내가 원래 기득권이다. 이렇게 해서 뭐 숙청에 있었다든지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호가 오히려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또 나라를 경영을 하고 네. 직접 또 소선호께서는 이제 비료 온절을 내세우기 전에 일정 기간 통치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죠. 완전 역어리죠. 네. 진짜 역어리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낱 그냥 거상의 딸로 그것도 과부로 그려지는 거상의 딸이었으면 쉽게 고주몽이 나라를 건국하기 힘들었죠. 아무리 이제 혼란한 시대였다 하더라도 기본 이제 세력을 없지 않는 이상은 단시간에 나라를 건국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국의 태동이 바로 북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어떤 부여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단군 조선이 바로 그 정통성이 부여 북부여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여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여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인 부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단군 조선보다는 북부여가 더 부각돼 가지고 그 이전의 역사가 좀 더 소홀해졌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바람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 이 삼국 이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부여에서 나온 역사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한 일본 역사도 부여의 연장선이다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다들 피곤하시죠? 저녁때 하다 보니까 활기찬 목사들이 안 나오고 이제 지쳐있는데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도 해가 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유나이돌이 박 씨님께서 또 침묵을 지키고 계셔가지고 제가요?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많이 했는데 활기를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활기는 이게 네 명일 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북부여를 정리하니까 뭔가 우리의 어떤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를 한 번 이렇게 가다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녹음 중에 북부여에 좀 빠졌다가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출자 북부여? 나오신 거예요 이제? 오 마지막에 빵 터지셨네요. 박 씨님. 가끔 이제 그 이상한 농담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틴트가 잘 맞으셨어요. 틀트한 농담. 마지막이라도 활기를 찾아야죠. 오 센스쟁이. 네. 부여 중에서도 북부여가 채가 되고 또 북부여에서 많은 부여들이 파생되어 나갔는데요. 그 다양한 부여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녹음 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으로 넘기죠. 네. 자 오늘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북부여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부여들까지 더 소상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여들이 더 재밌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어떤 재밌는 부여가 기다리고 있나요? 어? 만초 7개 부여가 남았습니다. 어이구 많이 남았네요. 네. 아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부여는 이제 건너뛰고 한 6개 부여 정도가 남았죠. 동부여? 네. 동부여. 남부여. 중부여. 중부여. 서부여. 졸본부여. 졸본부여. 네. 서부여. 갈사부여. 부여의 백마강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부여도 뭐 지금 남아있는 어떤 흔적이니까요. 남부여의 흔적인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 박 씨님은 부여에 가서 백마강 그. 근데 이제 달밤을 한번 즐기고 오시고. 백제. 백제할 때 부여를 그 부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부여는 남부여까지 하면은 그건 너무 한 거고. 남부여는 그냥 언급만 하고. 그 외의 부여들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마무리 말씀 더 하시렵니까? 두 분. 아 뭐 하고픈 말은 많은데 워낙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늘 겸손하신 정 교수님. 네. 저도 말 잘하는 거 법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그 이 여성들 말을 빨리 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말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 난 그런 거 능력 보면 난 여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모래 속에 이 생각하고 입하고 안 맞아가지고 항상 더듬을 때가 많거든. 생각이 많으셔서 그래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말을 약간 부드럽게 유리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건 이제 여자들의 뭐지? 전유물 같아요. 평소와 다른 톡톡 튀는 마무리 말씀이셨습니다. 여자들을 때로는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 또 존경스러운 열걸이 있으셨죠. 소선호. 자 박 씨님 마무리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지금 막 떠오르는 말인데요. 이 부여는 사실 뭐 환국도 환에서 나왔고 배달국은 밝은 땅이다 해서 다 광명을 뜻하는데요. 이 부여도 불에서 나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 광명이고 또 해모수의 해도 그 광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서 이어진 고주몽의 고두 높을 곳자로서 어떤 광명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광명족으로서의 어떤 북부여가 우리의 역사의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북부여 그리고 부여를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사에서 부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왕조에 비해서는 재위기간이나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 북부여가 한 200년 같죠? 한 약 200년이죠. 230년? 그리고 이제 다 합하면 아까 보신 대로 700년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우리 역사 가장 짧은 게 대진, 발해. 그게 230, 거두 몇 년일까요? 네. 상고사의 매개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뭐 수천 년간 이어지다가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북부여다 보니까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고구려 자체가 또 북부여를 국호를 바꾼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길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부여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고사도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도 이 북부여라는 고리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당군조선도 잃어버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작도 이상해져버리는 그런 이제 역사의 매개 단절이 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북부여를 체로 해서 결국에는 삼국시대로 이어지고 우리의 역사,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역해 발가 온다라는 뜻이 있는데 진실의 역사 그리고 북부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부여의 역사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결국에는 이 정신이 당군한검의 그 넷째 아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상고사의 맥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서들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매주 계속 업로드하는 거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더 더울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이제 이열치열이잖아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후원해 주시면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약간 힘들 것 같고 네, 음료수를 마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보노보노 MC 우리 보노보노 MC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초반이라서 좀 더 화이팅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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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